배콤 스튜디오 이실장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콤 스튜디오 이실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싶었던 많은 제품들을 리뷰하고 그 리뷰한 제품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 혜자방송 무료드림 2탄! 안 나오나? 이 정도? 잘 보이죠 여러분? 이 모델은 저희가 DP 했었던 모델이고요. 이게 솔직한 얘기로는 지엘드라는 모델의 카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팔 수가 없어서 그냥 드림을 하고 있고요. 특징은 이렇게 관절이 있는 이렇게 해서 아래까지 부피는 이게 줄이면 되게 작아지고요. 늘리면 제 키보다도 훨씬 더 높게도 할 수가 있어요. 이 위에 보시면 이렇게 온오프가 있고요. 보이시죠? 바닥에도 풋방식의 중간 스위치가 따로 있어요.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관절이라 이렇게 돌아가요. 내가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00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모델 퀄리티는 상당히 좋은데 이거는 국내에서 만든 거고요. 카피라는 게 좀 걸리긴 하지만 그래서 드림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 전에 1탄에서 나왔던 것처럼 금액대는 비슷해요. 오리지널은 100이 좀 넘는 금액대입니다. 집에다가 놓으시면 매력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이 모델도 1편이랑 똑같이 응모하시면 되고요. 2주 후에 이 모델도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응모해주시면 됩니다. 블로그라든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도 올리긴 하겠지만 응모는 유튜브를 통해서 하셔야 됩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4개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 본격 회자방송 무료드림 3탄 이재풍입니다.